기출문제에 따라하기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 그 다음 예제 파일을 불러와서 실습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하신 다음에 그 다음 예제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 다른 통합문서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찾아보기 클릭하셔서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해 놓으셨던 C드라이브 안에 커말 1급 안에서 스프레디시트 폴더 안에 가시면 기출따라하기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기출문제에 따라하기 파일을 선택하시고 더블클릭하시거나 열기를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암호를 입력하라는 대화상자가 표시가 됩니다. 문제지 첫 페이지에 암호가 제시되어 있고요. 8, 9 곱하기 512라는 숫자를 입력합니다. 512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화면과 같이 문제 파일을 불러올 수 있고요. 예제 파일을 불러오시면 화면에 노란색으로 보안 경고라고 표시가 됩니다. 일부 액티브 컨텐츠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클릭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매크로도 작업하실 거고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도 작업하실 거니까 제시되어 있는 파일에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고 첫 번째 기본 작업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에서는 세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에서는 고급 필터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작성된 B2부터 J36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기어가 오토이고 주행거리가 5만 이하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고급 필터에서 조건을 작성하는데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으면 꼭 함수를 사용하셔서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문제에서는 함수에 대한 언급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직접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조건은 B38 영역부터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기호 오토를 내가 직접 쓰는 것보다는 복사해서 쓸게요. C2부터 C3을 B38에다가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복사 붙여 넣기 하도록 하겠고요. 주행거리도 컨트롤 C 컨트롤 V 물론 직접 타이핑을 하셔도 돼요. 하다 보면 또 오토도 있을 수 있어서 복사해서 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주행거리가 5만 이하 작거나 같다 5만에 해당한 숫자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십니다. 첫 번째 기어가 오토이고 주행거리가 5만 이하라는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그 다음 가격이 800 이상 1000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격을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하시는데 제가 왜 두 번 복사 붙여 넣기 했냐면요. 가격이 크거나 같다 800 이라는 조건과 작거나 같다 1000 이라는 조건을 같이 작성하기 위해서 엔드 조건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가격을 두 번 복사했습니다. 기어가 오토이고 주행거리가 5만 이하이고 가격이 800 이상 1000 이하인 행해나 또는 또는 지역이 인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과 인천을 선택하고 컨트롤 C 눌러서 가격 옆에다 붙여 넣으면 되는데 주의할 것은 이렇게 붙여 넣으면 이 모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야만 추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0 이하인 행이나 지역은 인천은 뭐 뭐 이거나 라고 했기 때문에 행을 다르게 해서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거나 또는 만족하지 않으면 지역이 인천이면 데이터를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오바일 조건은 행의 위치를 다르게 작성합니다. 다음은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모두 가져오는 게 아니라 등록번호와 연식과 기어, 주행거리, 가격, 지역 이렇게 추출하고자 한 필드만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 붙여 넣을 위치가 B45셀입니다. B45셀에서 컨트롤 V 하시면 붙여 넣기 하실 수 있죠. 조건과 추출할 필드까지 다 작성해 놓으셨다면 이제 고급 필터를 실행하시면 되는데요. 데이터 안쪽에만 아무 셀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 데이터의 정열미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B2부터 J36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시겠습니까? 네 맞는데요. 조건은요. 제가 작성해 놨어요. B38부터 F40까지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현재 위치에 기존에 표시되어 있는 현재 위치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다가 복사할 거구요. 복사 위치에 오셔서 등록번호부터 지역만 복사하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드래그 하시구요.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기본 인천은 다 나와요. 인천. 인천이 아닌 데이터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오토이겠죠. 인천이 아닌 데이터 보시면 오토이구요. 가격 확인해 보시구요. 그 다음 주행거리 확인해 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이렇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고급 필터 문제를 실습해 보셨구요. 점수는 5점이에요. 다음 조건부 서식 보겠습니다. 현재 작업하는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는데 B3부터 J36 영역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구요. 새 규칙을 사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할 겁니다. 문제에서는 수식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하시구요. 수식을 작성하는데 연식에서 왼쪽에 4글자를 추출한 값이 2015이거나 또는 2017에 해당한 데이터만 서식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만족한 조건을 낙성하기 위해서 등호 넣으시구요. OAL 함수가 필요하겠죠. 둘 중에 하나라도 그 다음 왼쪽에 4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LEFT 함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D3에 가서 D3을 클릭했더니 달러가 표시가 되네요. D3셀 하나만 참조하겠다는 겁니다. F4 눌러서 D 앞에 달러를 지워지네요. 다시 한번 키보드 F4를 눌러서 3 앞에 있는 달러만 지웁니다. D열에 있지만 3,4,5,6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라고 3 앞에 있는 달러만 지워주시구요. 심표 여기서 4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4라고 넣으시구요. 가로 탔고 이 값이 얼마와 같냐구요? 2015하고 같습니까? 2015 문자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 같은 방법으로 LEFT 함수를 입력합니다. 함수는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대문자 넣으셔도 되고 소문자 넣으셔도 되구요. 직접 그냥 3 앞에 달러 지울래요. F4 사용하지 않고 달러 지우겠습니다 하시면 3 앞에서 달러 지우시면 되구요. 심표 네 글자를 추출한 값이요. 2017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구요. 이제 OR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구요. 조건을 다 작성하셨다면 우리는 서식 버튼을 클릭하셔서요. 2015 아니면 2017이라면요. 네 글자를 추출해서 2015 아니면 2017이라면 문제에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했어요. 글꼴의 색깔을요. 표준색에 빨간색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빨강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미리 보기를 통해서 글자 색깔이 빨간색 굵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조건분 서식 대화 상자에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아 2015니까 서식 들어갔죠. 2017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이렇게 서식이 지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조건분 서식도 배점은 5점이에요. 다음 세번째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클릭하셔서 페이지 레이아웃 작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정가운데 인쇄될 수 있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바닥글 설정하라고 했고요. 인쇄 영역을 현재 기본작업 다시 2에 B2셀부터 J36 영역에 대해서만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B2부터 J36을 선택하시고 페이지 레이아웃 가서요. 페이지 설정에 인쇄 영역을 설정하겠습니다. 범위 정한 데이터만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클릭하시고요. 그 외적인 옵션을 지정하기 위해서 페이지 설정 옆에 옵션을 클릭합니다. 첫번째 옵션부터 갈까요?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정가운데 인쇄하려면요. 여백 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가셔서요. 가로와 세로를 체크하시면 페이지 정가운데 인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머리끌 바닥글을 클릭하셔서요. 바닥글 편집 아래쪽에다가 표시하겠다는 거죠. 바닥글 가운데 구역에는 페이지 번호가 표시된대요. 페이지 번호 삽입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페이지 번호가 표시 예와 같이 현재 페이지 나누기 슬래시 전체 페이지인데요. 한 칸 띄우고 슬래시 한 칸 띄우고 전체 페이지가 표시될 수 있도록 전체 페이지 수 삽입이란 도구를 클릭합니다. 바닥글 확인 한번 눌러서 아래쪽에 이렇게 현재 페이지와 전체 페이지가 표시가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지 이슬 가격부터는 페이지 나누기 기능을 삽입하라고 했는데요. 그건 조금 있다 하고요. 비열이 인쇄했을 때마다 비열의 데이터가 반복해서 인쇄하라고 했어요. 그럼 시트 탭에 가셔서 반복할 행이 아니라 반복할 열이 되겠네요. 반복할 열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열머리 끌 B를 선택하시면 비열을 반복해서 인쇄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아까 지 이셀에 대해서 지 이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나누기라고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나누기에 가셔서 문제에서 페이지 나누기 삽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 이셀부터는 페이지 지금 두 페이지 나누어 주는데 강제로 지 이열부터는 다음 페이지로 나누겠다라고 페이지 나누기 삽입을 하는 겁니다. 해주시고 나서 어떤 내용인지 잠깐 확인해 볼까요. 파일에 가서 인쇄를 클릭해 보시면 등록번호, 모델, 연식, 기어, 주행거리까지 표시가 되고요. 지 이셀은 다음 페이지부터 또 다시 시작해서 가격, 지역, 업체 등록일이 표시가 되고요. 아래쪽 바닥글에 전체 페이지와 현재 페이지가 표시가 되죠. 인쇄될 내용은 가로, 세로, 정, 가운데 인쇄될 수 있도록 설정 작업을 하셨습니다. 페이지 나누기를 하지 않으면 아까 제열 정도만 다운 페이지 넘어가는 것 같던데요. 이거를 지열에, 지 이셀를 기준으로 페이지 나누기를 삽입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삽입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의 3문항, 각각의 점수는 5점씩에서 총 15점의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은 5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6점씩에서 6, 5, 30점 문제입니다. 계산 작업이 혹시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기타 작업까지 하고 나셔서 계산 작업을 마지막에 하셔도 돼요. 뭐 각각의 시트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어려운 문제를 마지막에 작성하시면 시험 장소에서 연습하실 때는 뭐 순서대로 하시면 되지만 시험 장소에서는 여러분이 잘하는 걸 먼저 하시면 되세요. 먼저 표 1에서요. 학과하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이용해서 표 2에다가 M7부터 N9 영역에다가요. 학과별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물론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올림에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올림하는 건 조금 있다 하고요. 평균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커서를 M7에 갖다 놓으시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에버레이지가 평균이고요. if는 조건입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건데 레인지, 조건을 찾을 범위예요. 음, 학과가 경영학과입니까? 건축학과입니까? 학과에 가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학과를 범위를 지정합니다. 네, 이 데이터 수식은 딱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복사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학과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심표. 우린 조건이 뭐냐면요. 조건은 경영과, 건축과, 전작과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경영과라는 값 하나만 선택하고 아래로 복사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옆으로 기말고사를 복사하려면 L7이 아니라 M7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F4 눌러서 절대 참조. 다시 한 번 눌렀으면 행해 고정. 다시 눌러서 L10만 고정하겠습니다. 달러 L7로 바꿔주시고 심표. 그 다음 중간고사에 대해서 중간고사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중간고사를 있다가 기말고사로 수식을 복사하게 되면요. H열이 바뀌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래쪽으로 복사하면 지금 G4로 시작하자면 G5, G6으로 바뀌니까 행만 고정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F4 누르고 다시 한 번 누르시면 행만을 고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첫 번째 경영과의 중간고사가 구해졌고요. 전작가까지 수식은 복사할 수 있죠. 기말고사도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해당한 클릭해 보시면 범위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학과 기말고사 잘 맞죠. 이제는 올림에서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기 위해서 M7셀에 가셔서 등호 다음에다가 반올림 하겠습니다. 라운드업 이라는 함수를 더블클릭 하시고요. 맨 끝에 가서 심표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소수 한자리까지 올림에서 표시가 되고 아래까지 소식 복사 오른쪽까지 소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평균값을 구해 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학생수를 구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출석을 이용해서 출석을 이용해서 표 3에다가 출석수별로 학생수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학생수를 구한 다음에 명자 붙이는 작업도 하실 거고요. 배열 함수인 프리퀀시라는 함수를 사용해서요. 분포도를 구하시는 겁니다. 프리퀀시라는 함수는요. 다른 함수랑 다르게요. 하나의 셀에다가 소식을 작성해서 복사하지 않고요. 한꺼번에 범위를 지정해서 함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M15에다가 예를 들어서 프리퀀시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도수분퍼를 세로 배열의 형태로 구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더블클릭하시거나 키보드 탭을 누르시면 돼요. 데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학생수 출석수를 가지고 몇 명인지 셀 거예요. 출석이 15번 했는지 16번을 했는지 출석수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 심표 그 다음에 분포도는요.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클릭이 안 되시면 L20부터 L15 영역으로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그 다음 배열 함수이기 때문에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시면 15 이하는 7명이고요. 20명 이상은 18명입니다. 20명은 18명 출석수가 20일 20일은 18명입니다. 라고 구해집니다. 근데 이 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래요. 그럼 다시 한번 범위를 지정해서요. 등호 다음에다가 형식을 지정하는 함수 텍스트 함수를 넣습니다. 프리컨시 함수를 통해서 아까 숫자를 구해놨는데 끝에다가 심표 문제에서 샵을 이용해서 명자를 붙이래요. 큰 따옴표 묶어서 샵,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과 명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텍스트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마찬가지로 텍스트라는 함수는 배열 함수가 아니지만 프리컨시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함수를 완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7명, 1명이라고 학생 수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함수까지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표 1의 성명과 그 다음 학과와 중간고사를 이용해서요. 학과별 중간고사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의 이름을 표 4에다가 찾아다가 표시하라고 했어요. 찾아오는 거예요. 이름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럼 성명필드에 가서 이름을 찾아오시면 되고요. 커서를 M26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는 인덱스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인덱스는 범위를 주고요. 그 범위 안에서 행과 열이 교차하는 값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덱스, 우리가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이름, 성명에 가서 가져올 거예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성명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행의 위치만 잘 지정하시면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 행인지, 두 번째 행인지, 세 번째 행인지, 행의 위치만 지정하면 이름을 찾아올 수 있어요. 로 넘버라고 되어 있는 게 행의 위치인데요. 행의 위치는요. 학과별로 학과별로 중간고사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이에요. 그 값을 찾아오기 위해서 가장 높은 값 맥스라는 함수도 구할 거고요. 몇 번째 위치한지를 구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도 사용할 거예요. 조건을 줘서 작성할 거니까 if 함수도 사용합니다. 위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매치 매치라는 건 몇 번째라는 값입니다. 매치 함수를 통해서 위치 값을 구하는데 조건이 있겠죠. 최대 값을 구할 겁니다. 만약에 어떤 거에 최대 값을 구할 거냐면 학과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과가 학과 데이터 범위 정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요. 바로 왼쪽에 있는 학과와 같습니까? L26 셀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예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요. 우리는 중간고의 사에 가서요. 데이터를 찾아오실 거예요. 중간고사 범위도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럼 여기까지 if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요. 맥스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if 우리는 학과에 가서 해당된 학과를 찾아서 그 학과의 점수들을 중간고사에서 가져오겠죠. 근데 그 값을 누가 맥스 함수가 최대 값을 구한다는 거예요. 아 그럼 가져온 숫자들 중에서 어 누가 제일 크던데 라고 특정 숫자 하나를 구했어요. 신표 그 다음 그 구한 숫자가요. 중간고사 지금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몇 번째 있는지를 구하기 위해서 위치값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해 주시는데요. 찾을 수 있는 범위는 우리 학과 경영학과 학과에 해당한 데이터 우리 학과 D4부터 D44에 있는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L26과 같고 곱하기 그 다음 중간고사에 가서 중간고사에 가서 F4 절대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라고 매치함수를 통해서 위치값을 지정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한 위치의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라고 0이라고 넣습니다. 그 다음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매치라는 함수가 좀 낯설 수 있어요. 매치라는 값은 내가 찾고자 하는 값 여기까지가 찾고자 하는 값이에요. 어디에 가서 이 범위에 가서 그 다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라고 0이라고 넣어 주시고요. 지금 작성한 식은요. 배열수식이에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시면 경영과의 중간고사의 가장 높은 점수가 윤희수인데요. 그 다음에 건축하는 조현수인데요. 그 다음 전작가는 김봄입니다. 라고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의 세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개발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에 클릭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 제시된 사용자 정의함수 입력을 합니다. 퍼블릭, 펑션 여기 오타가 있으면 안 되세요. fn총점이라는 사용자 정의함수를 만드는데 입력받는 값은 출석과 과제와 중간고사 그 다음 기말고사의 값을 입력받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오타가 없으면 엔드펑션까지 자동으로 표시가 돼요. 문제에서요. 출석과제의 중간기말고사의 인수를 받아서 총점을 계산하는데요. 총점은요. fn총점은 fn총점은 문제에서 예공된 수식 출석점수 도하기 과제점수 도하기 중간고사 도하기 기말고사 곱하기 0.3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석과자가 아니라 과제를 과자라고 제가 오타를 냈네요. 과제 기말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도 곱하기 0.3 입니다. 0.3 그 다음 기말고사 곱하기 0.3 로 계산하되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문제는 만약에 출석, 중간, 기말고사 중에 하나라도 0점이 있으면 0점 처리한대요. 그러면 여기에다 이 부 만약에요. 만약에 혹시 출석점수가 0점입니까? 혹은 중간고사가 0점입니까? 혹은 기말고사가 0점입니까? 물어봐요. 그렇다면 된 우리는 FN 총점을요. 0점 처리할 거예요. 0이라고 할 거고요. 아, 하나 또 세 개 다 0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S 음 아까 제시된 계산식을 이용해서 총점을 계산하겠습니다. EF기 때문에 END EF로 구문을 닫아주셔야 돼요. END EF를 통해서 EF 구문 다 작성이 됐습니다.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오른쪽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을 닫으시고요. I4셀에서 음 우리 함수 삽입에 가셔서 내가 만든 사용자 정의함수를 선택합니다. FN 총점이라는 사용자 점수 하나를 만들어놨는데 확인 버튼 출석 과제 그 다음 중간고사 기말고사 값을 각각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어, 여기는 아, 전체 0점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총점이 계산이 되었고요. 중간중간 0점이 나와요. 0점 처리된 데이터를 보면 어, 여기 기말고사가 0점이었네요. 이 친구는 시험을 안 봤나? 다 0점이어서 0이 나왔네요. 중간중간 0이 있는 데이터만 0점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 작업까지 네 번째까지 살펴보셨고요. 답 아래쪽에 가서 등급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V루컵을 통해서 총점을 가지고 등급을 찾아오는데 네, 그럼 이 총점은 또 어떻게 구하냐? 어, 1학기의 점수와 학점을 곱해서 더한 값을 가지고 총점을 구하래요. 커서를 I49셀에 갖다 놓고요. 썸 프로덕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썸은 합계를 구하는 거고요. 프로덕트는 곱하는 거예요. 곱한 값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누구하고 누구를 곱하냐? 학기에 해당한 점수와 심표 위에 학점 이 학점은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다 동일하게 곱할 거니까 F4 절대 참조 꼭 해주셔야 되고요. 썸 프로덕트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누르시면 아, 총점이 구해졌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각각의 학기별로 총점이 구해집니다. 이 총점을 가지고 등급을 표시하기 위해서 오른쪽 표가 수직으로 작성되어 있으니까 V루컵이란 함수를 사용합니다. 는 다음에다가요. V루컵 함수 입력하시고 끝에 가서 심표 내가 찾고자 한 값은요. 구해놨는데요. 어디에 가서? 이 총점표에 가서 총점표는 항상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심표 우리가 찾고자 한 데이터는 첫 번째 열에 가서 찾겠습니다. 가져올 데이터는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E라고 넣으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0을 넣으시거나 폴스를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오류가 났어요. 오류가 났어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아니어서 오류가 났어요. 어? 등급이요. 총점이 정확하게 0 정확하게 5 이렇게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폴스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는데요. 라고 해서 오류가 난 거예요. 신표 유사일치 이렇게 근사값에서 값을 찾아오겠다면 유사일치 하시거나 생략하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어? 총점이 0부터 5 이하는 F학점이 되는 거고요. 5부터 10 미만은 D학점 그 다음 10부터 14까지는 C학점 이렇게 해서 해당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따라하기에 기본작업과 우선 계산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기출문제의 따라하기 문제 분석작업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분석작업 첫번째 문제는요. 피버테이블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테이블을 작성하는데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데이터가 B2세부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B2세를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서 가져올 데이터가 편의점 액세스 파일입니다. ACC DB라고 저장된 파일을 가져올 때는 데이터에 가시면 되고요. CSV라고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으면 삽입 탭에 가서 피버테이블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액세스 파일을 가져다가 피버테이블을 만드실 거니까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이용해서 피버테이블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한번 누릅니다. 가져오실 데이터는요. 여러분이 C드라이브에 설치해 놓으셨던 기출 따라하기 안에 편의점 액세스 파일을 가져다가 만들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화면에 커리 마법사 열 선택 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여기 안에 현재 가져오신 편의점 파일 안에는 주문 내역 이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주문 내역 테이블을 더블 클릭 한번 하시고요. 안쪽에서 어떤 어떤 필드를 가져오셔야 되냐면요. 첫 번째 주문 일자가 필요합니다. 날짜가 필요한 것 같고요. 거래 구분도 필요하네요. 제시된 그림을 보고 하시는 거예요. 가격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 포인트도 필요하네요. 그 다음 가격 비율은 어떤 특정 필드를 가져오서 만드는 게 아니라 가격 필드를 이용해서 만드실 거니까 주문 일자 거래 구분 가격 포인트 까지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특별하게 조건을 지정하라는 언급이 없으니까 다음 누르시고요. 정렬 순서도 다음 마침 누르겠습니다. 데이터를 표 형태로 가져오실 건 아니고요. 피버 테이블 보고서 형식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화면에 피버 테이블 영역 표시가 되고요. 오른쪽에 피버 테이블 필드 표시가 됩니다. 이제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요. 주문 일자를 가지고 행에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 거래 구분을 선택해서 다시 한번 주문 일자 밑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가격을 선택하셔서 갑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포인트를 선택하셔서 갑에다 갖다 놓습니다. 합기업 가격 비율은 문제에서 가격 비율 필드는 추가된 계산 필드로서 가격을 열 합기의 비율로 지정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추가하셔도 되고요. 따로 계산 필드를 추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격 필드를 추가하신다 하시면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추가하실 거면 우리 이쪽에서 필드 항목에서 계산 필드를 이용해서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선 드래그 먼저 하셨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네요. 드래그 하시고 난 다음에 개호형식 피버 탭을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레이아웃을 개호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하시고요. 주문 일자를 1단위로 10일 단위로 그룹을 지정하라고 했어요. B3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주문 일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하시고요. 월이 아니라 일로 할 거고요. 10일 단위로 그룹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월의 선택을 해제하시고요. 1을 선택하고 날짜 수는 10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럼 10일 단위로 그룹이 작성이 되어 있고요. 좀 약간 열러비를 조절할게요. B와 C에서 더블 클릭해서 열러비를 좀 조절했고요. 그 다음에 가격 비율 필드는 추가된 계산 필드로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피버테이블 도구의 분석에 가서요. 필드 항목 및 집합의 계산 필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여기 이름을 가격 비율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름에다가 가격 비율 그 다음 수식에 오셔서 우리는 가격을 가지고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럼 합계 가격 비율 이라고 표시가 되네요. 이 상태에서 열 합계 비율로 지정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합계 가격 비율 에서 F2셀 에서 마우스 오른쪽 값 필드 설정 더블 클릭 하셔도 돼요. 여기에서 아래쪽에 있는 설정에 값 표시 형식에 가셔서 그 다음 열 합계 비율로 표시 하겠습니다. 따로 숫자에 대한 서식을 지정하는 건 아니니까 표시 형식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는 값 표시 형식에서 문제 제시되어 있는 열 합계 비율로 표시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버테이블 스타일에 피버스타일 밝게 11로 설정 하라고 되어 있어요. 피버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꼭 안쪽에 피버테이블 안에 누르셔야만 메뉴가 뜨는 거예요. 피버테이블 안쪽에 하나 셀만 선택하시고 디자인 탭에 가셔서 밝게 11번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번 찾으시면 되고요. 약간 회색 계열 이네요. 밝게 11번 클릭만 해주시면 피버테이블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피버테이블 문제 10점 인데요. 부분 점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제시된 순서를 잘 맞춰서 이렇게 작성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피버테이블을 잘못 만들었다 하시면 범위 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하시고 새롭게 만드시면 돼요.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가겠습니다. C3부터 T41 영역에 대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도구를 이용해서 시간을 제한을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데이터 입력의 오류를 좀 줄일 수 있는 기능인데요. C3부터 T41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설정에 현재는 모든 데이터가 입력되는데 제한 대상에서 시간을 좀 제한을 두겠습니다. 라고 시간을 선택하시고 시간은 6시부터 23시 50분까지로 시작시간은 06시부터 요. 그 다음 23시 50분까지만 입력할 수 있도록 제한을 좀 두겠습니다. 입력합니다. 다음 두번째 C3부터 D41 영역의 셀을 클릭할 경우에 그림과 같은 설명 메시지를 표시하래요. 그럼 설명 메시지에 가서 제목을 입력 시간 범위라고 입력하시고요. 설명 메시지에 다가는 06시부터 06시부터 21시 50분인가요? 50분까지 라고 입력합니다. 06시부터 23시 21시가 아니라 23시라고 입력합니다. 23시 50분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오류 메시지 클릭하셔서 혹시나 사용자가 그 6시 06시부터 23시 50분의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는데 뭐 4시 04시 3시 입력하면 입력이 잘못했어요 라고 메시지를 좀 띄워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류 메시지 탭에 가셔서 모양이 이거는 중지인데 느낌표처럼 되어 있죠. 정보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제목에다가 시간 확인이라는 제목과 그 다음 입력 시간을 확인하세요. 느낌표까지 있나요? 네. 문제 표시되어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느낌표가 두 개네요. 두 개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커서만 갖다 놓으셔도요. 아무 셀 하나 마우스만 갖다 놔도 입력시간 범위 06시부터 23시 50분까지 라고 표시가 되고요. 제가 임의로 시간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입력시간을 확인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작성해 보셨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요. 자동필터도 실행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데이터 안쪽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의 필터에 필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출발시간에 가셔서 조건을 주실 건데요. 조건은 9시 이후부터 11시 이전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필터를 하실 건데 숫자 필터에 사용자 지정 필터를 이용해서 조건을 좀 주겠습니다. 시간이 09시 이후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크거나 같다. 시간은 09시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이후부터 그리고 11시 이전이니까 작거나 같다 라고 주시고 11시 해당한 시간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출발시간을 확인해 보시면 9시부터 11시까지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작업 두 문항 살펴보셨고요. 두 문항 다 부분 점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 모의고사랑 기출문제를 통해서 좀 더 연습하시면 여러분의 실력이 훨씬 더 좋아지실 겁니다. 다음은 기타작업의 첫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차트가 작성되어 있어요. 이 차트를 가지고 평균 온도 막대 하나를 선택하시면 평균 온도가 첫번째 막대 약간 연한 파란색 이죠.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을 누릅니다. 그 다음 콤보 해서 평균 온도에 대해서 표시기는 꺾은 선용으로 바꾸 그래요. 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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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은 선용으로 바꾸 바꾸 그 다음 확인 한번 누를 까요. 보조 축은 아니니까 그냥 확인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 데이터 레이블 값으로 설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평균 온도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평균 온도에만 이렇게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차트 제목 넣기 위해서 차트의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요. 차트 제목의 내용은 지중 온도와 그 다음 평균 온도의 비교라고 입력합니다. 비교라고 차트 제목을 입력하시고요. 다음 범내는 아래쪽에 배치하라고 했는데 현재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범내를 아래쪽에 배치하기 위해서요. 차트를 선택하시고 차트 요소에서 범내를 아래쪽에 표시하겠습니다. 선택하시면 돼요. 다음 지면 데이터 계열에 대해서 지면은 약간 주황색 계열인 것 같습니다.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을 누르시면 화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 창을 띄울 수 있고요. 계열 겹치기에 90%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새로 값축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숫자를 새로 값축이라고 하는데요. 선택 한 번만 하시면 오른쪽에 축서식으로 바뀌어 있고요. 축 옵션에 가셔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최대값은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 사이의 간격은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금의 단위를 이렇게 간격을 문제 제시된 값으로 입력해 주시고요. 다음 차트 영역입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체육이 미 선의 테두리에 클릭하시고요. 가장 아래쪽에 보면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체크를 해주시고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차트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제시된 문항 다섯 문항 하나씩 하나씩 작성하시고 문제 제시된 그림을 비교해 보셔서 맞게 작성이 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는 부분 점수가 각각 2점이 있어요. 부분 점수 2점 총 10점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클릭하셔서 매크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항상 비어있는 셀을 클릭하세요. 매크로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이 문제에서 첫번째 서식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고 확인 어디다가 서식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냐면요. E6부터 H36까지 범위를 지정하래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셔서 사용자 지정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어요. 사용자 지정 서식 그 다음 오른쪽 형식에 오셔서 문제 보니까 사용자 지정 서식을 지정하는데 셀값이 1과 같은 경우는 빨간색 0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 서식을 표시하라고 했어요. 조건과 색깔이 있을 때는 색깔부터 들어가요. 빨간색으로 표시하는데 빨간색으로 표시하는데 그 다음 조건은 1과 같다 그랬어요. 같다 1하고 같을 때는 그냥 빨간색 0으로 숫자로 표시하래요.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세미콜론 그 다음에 셀값이 0하고 같을 때는요. 파란색으로 표시하래요. 색깔이 먼저고요. 그 다음 조건이 0하고 같을 때는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식으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천단위 구분기호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1이나 0이 아닌 데이터는 샵 콤마 샵 샵 샵 샵 샵 샵 샵 0이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천단위 구분기호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1에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죠. 0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천단위 구분기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 기록을 작업을 다 하셨다면 임의로 하나의 셀만 선택하시고요.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개발도구의 삽입에 가셔서 단추 하나를 클릭하시고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P2부터 C3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조금 전에 기록했던 매크로 서식 적용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텍스트를 서식 적용 이라고 입력합니다. 첫 번째 매크로 작업 5점 작업하셨고요. 두 번째 매크로를 작업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고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누릅니다. 매크로 이름을 서식 해제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다음 문제의 범위가 아까 적용했던 E6부터 H36을 선택하시고 회계로 적용하라고 했네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회계 형식으로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회계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를까요? 그다음 회계 서식을 다 적용했다면 이미셀 하나를 선택하고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서식 해제 매크로를 연결할 수 있는 단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고 E2부터 F3 영역에 R특기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서식 해제 선택하고 확인 텍스트를 서식 해제라고 입력합니다. 각각 5점이에요. 적용 한번 누르면 5점 해제 누르시면 잘 작동하시면 5점에서 10점의 매크로 문제를 작성해 보셨습니다. 혹시나 매크로를 잘못 만드셨을 때는 개발도구의 매크로에 가셔서 선택하고 삭제하시고 새롭게 매크로를 작성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름을 잘못 만들었거나 작성하셨거나 하실 땐 편집 눌러서 수정할 수 있고요. 잘못된 매크로를 삭제하실 때는 선택하고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다시 3번에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를 이용해서 프로시저 작성하는 세문항을 보도록 하겠는데 각각의 점수는 5점식에서 15점 문제입니다. 첫번째 중고차 입력 버튼을 누르면 폼이 나오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개발도구의 컨트롤의 디자인 보드를 클릭하시고요. 중고차 입력이란 버튼을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클릭하면 중고차 입력 화면을 보여주세요. 점쇼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한번 창을 닫아볼까요? 디자인 모드 누르시고 클릭하면 폼이 보이는가? 네. 이제 보입니다. 두번째 폼이 딱 띄워졌을 때 모델명에다가는 이 모델에다가는 K4부터 K8에 있는 데이터를 연결해서 표시하시고요. 등록일에다가는요. 오늘 날짜의 연도를 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잠깐 창을 닫아보고요.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현재 작업하는 중고차 입력 화면에 코드보기를 클릭합니다. 현재 폼을 초기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 라이즈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CNB 모델의 콤보 상자에다가는 연결할 데이터 연결할 행의 데이터는 로우 소스 행의 데이터는 는 문제에서 제시된 위치 K4부터요. K4부터 K8 영역의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두 번째 TEXT 등록일에다가는요. 연도를 표시하래요. 이열암수를 통해서 연도를 표시할 수 있는데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추출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잠깐 창을 닫아보시고요.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실습하는 연도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모델은 K4부터 K8에 있는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이렇게 클릭하고 모델 하나 선택했고요. 연식 입력할 거고요. 등록인을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누르면 엑셀의 실제 데이터가 입력될 거고요. 다음 모델을 선택하면 신 차량 가격도 찾아다가 이렇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클릭하시고요. 현재 작업하는 중고차 입력 화면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 입력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CMD 입력을 클릭하면 우리는 엑셀 데이터에다가 엑셀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 데이터를 입력할 때 기준을 잘 보셔야 됩니다. 현재 작업할 기준을 B3으로 잡으실 건지 A2셀을 잡을 건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는데요. 저는 B3셀을 기준으로 잡을게요. B3셀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가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음 현재 B3 위에 데이터가 없는데요? 아니요. B3 위에 바로에는 없지만요. 2행에 표 1이라는 글자가 입력되어 있어요. 2행 3행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기준을 B3으로 잡든 A2셀로 잡든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는 두 개인데요. 라고 컴퓨터는 구해요. 그래서 그 값에다가요. 우리는 B4에다가 데이터를 첫 번째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가 두 개인데 우리는 4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니까 2 도하기 2 위쪽에 연결되지 않았던 데이터 하나랑 새롭게 입력할 행의 하나를 해서 도하기 2를 해주시면 4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오셔서요. 나는 입력할 행이라는 변수를 i라는 행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저는 i를 쓰는데 나는 영어가 싫어요. 하시면 입력 행이라고 넣으셔도 돼요. 한글로 쓰셔도 되고요. i라는 변수는 range 제가 기준을 b3셀로 좀 잡았습니다. b3셀로 현재 연결된 커런트 리전 행의 개수를 카운트를 해보세요. 했더니 아까 2였는데요. 연결되지 않았던 밑쪽과 새롭게 입력할 행을 해서 도하기 2를 합니다. 그 다음 셀즈 셀이라는 거는 엑셀 하나의 셀을 얘기하는데 행 열입니다. 행 열 행은 조금 전에 구한 i라는 변수가 행이고요. 열이라는 건 a,b,c,d 가 열인데 모델명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비열에 있습니다. a,b 두번째 열이니까 e 라고 넣습니다. i,e 내가 행의 위치는 네번째 행의 비열 그러면 b4셀이 되는 거예요. i,e 라고 어렵긴 하지만 행과 열의 위치를 숫자로 조합해서 셀의 위치를 지정하는 겁니다. 이 값이요. 이 셀에는요. cmb 모델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값에 다가 값에 다가 더하기 4를 하는데 왜 더하기 4를 하냐면 잠시요. 제가 여기에서 모델에서 빼꼼 값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리스트 인덱스라는 속성은요. 첫번째를 선택하면 0이라는 값을 구해요. 0? 그럼 모델 그럼 여기다 0? 0을 넣겠다? 아 네네 0을 넣겠다 하면요. 빼꼼 값을 못 찾아와요. 빼꼼 값은 지금 4행에 있거든요. 그래서 리스트 인덱스에 4를 도해주셔야만 빼꼼 값의 데이터를 찾아올 수 있어요. 제가 뭔가를 잘못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셀즈에 다이렉트로 넣는 것보다는 따로 분리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다가요 i 로 라는 변수를 사용했는데 이것도 어려워요. 하시면 참조 행 이라고 하셔도 돼요. 찾아올 행 참조 행 이라고 한글로 넣으셔도 되고요. 나는 영어로 쓰겠어 하면 i 로 라고 작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아까처럼 cnb 모델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선택한 값이 첫 번째 값을 선택하면 무조건 0이에요. 두 번째 걸 선택하면 1이에요. 세 번째 값을 선택하면 2에요. 각각의 더하기 4를 해야만 본인에 해당한 행의 위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모델이 하나 선택했는데 모델명을 가져오려면요. 지금 너무 어렵게 제가 설명한 것 같아요. 다시 이건 여기 잠깐 셀지 이거 잠깐 지워볼게요. i로 조금 이따가 쓸 건데 미리 설명을 드린 것 같네요. i라는 변수는 뭐냐면 내가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 입력할 행의 위치를 기억할 변수 b3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는 2인데 두 번째 두 개 행인데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1행이 있구요. 새롭게 입력할 1행이 있어서 더하기 1을 하면 4행 데이터가 입력되어 만약에 여기에 뭔가가 입력되어 있다. b3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는 3이 될 거구요. 그 다음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행과 새롭게 입력할 행이 되면 5행 되겠죠. 지금 데이터가 없다는 전제에서 작업을 해 보실 거구요. 제가 아이로라는 변수는 왜 썼냐면요. 이따가 여기에서 모델을 선택하면요. 선택하면 신차 가령 신 차량 가격을 찾아와야 하는데 신 차량 가격을 찾아와야만 D열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고 감과 차량 가격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행이 몇 번째 행에 있습니다. 그 다음 몇 번째 열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가격을 찾아오도록 아이로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sales i, 2 i 행 네 번째 행에 2열 비열에 다가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넣을 거냐면요. cnb 모델에서 선택한 그냥 모델명 넣을 거예요. sales i, 3 c 열에 다가 연식 이네요. 연식 은 어떤 이름 인지 잠깐 확인할 게요. 중고차 입력 연식 은 txt 연식 이라고 되어 있네요. txt 연식 에서 입력한 값을 넣겠습니다. 작성하시면 돼요. txt txt 네요. txt 연식 에서 입력한 값 숫자로 입력할 수 있도록 .value 라는 속성을 넣었고요. sales i, 4 에다가는 어떤 값을 입력하냐면 신차량 가격이 필요한데 신차량 가격은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입력받지 않아요. 연식 뭐 2019년 연식이다 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에 신차량 가격을 내가 입력하지 않고 내가 모델명에서 선택한 가격에 신차량 가격을 찾아와야 돼요. i row라는 변수를 만들었던 거는 내가 선택한 값이 첫번째 선택하면 0인데 4를 도하면 백홍카 가 되고요. 내가 베베카를 선택하면 숫자가 인덱스 속성이 숫자 1이 구해지는데 4를 도하면 5행에서 데이터를 찾아올 수 있어요. 그 다음 5행의 가격에 2930이라는 값을 찾아오려면 a가 1 b가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11 12 12번째 열에서 행과 열이 교차하는 값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비주얼 베이직에 가서요. 입력에 가서 네 번째 열 에다가는요. 셀즈 i 로에서 구한 행의 위치에 다가 12번째 있는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감가 감가 차량 감가 차량 가격은 셀즈 i,5 는 계산식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위쪽에 계산되어 있는 셀즈 i4에 있는 신 차량 가격에다가 곱하기 0.8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꺽쇠 작은 꺽쇠 입력하시고 등록일 등록일은 text 등록일에서 입력받을 거고요. 그 값에서 text 연식을 뺀 값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큼 거듭제곱 해서 계산하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감가 차량 가격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 셀즈 i,6 에다가는 등록일 입니다. text 등록인은 직접 폼을 통해서 입력받을 거고요. 셀즈 i,7 에다가는 등록인이죠. 등록인이고 등록일 이네요. 등록인 여기는 등록일 점 값에 있는 것을 입력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잠시 봤을 때 연식은 두 번째 모델은 모델은 두 번째 C열은 연식 그 다음에 D열은 찾아다가 표시할 거고요. E열은 계산할 거고요. 등록인은 여기 폼에서 입력한 값을 넣을 거고요. 등록일은 여기에 연도 입력된 값을 표시된 값을 입력하실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문제에서요. 중고차 입력하면 폼에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폼에서 입력했던 입력된 CNB 모델과 연식과 등록인과 등록일을 가지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신 차량 가격과 감가 차량 가격은 계산해서 표일에 입력할 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 차량 가격은 내가 여기서 선택한 모델에 따라서 리스 인덱스를 통해서 백홍가를 선택하면 도하기 4 대백할 도하기 하면 인덱스 속생이 1이니까 도하기 4 해서 다섯 번째 행에 가서 찾을 거고요. 열두 번째 열에 있는 신 차량 가격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라고 되어 있고요. 단 연식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등록일을 입력 등록일이 연식보다 작으면 등록일이 연식보다 작으면 등록오류라고 표시하라고 했어요. 이건 조금 이따가 잠깐 수정하고요. 우선 여기까지만 내용을 볼게요. 두 번째 B열에는 포맷 선택한 모델 그 다음에 C열에는 내가 입력된 연식값을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열에다가는 신 차량 가격을 찾아다가 표시할 거고 그 다음 강가상각 해서 표시할 거고 등록인과 등록일에 대한 값을 입력할 거예요. 조금 이따가 오류가 있을 때 표시하는 거 수정할게요. 여기에다가 모델 하나를 선택했어요. 그 다음 등록을 2019년식의 차량을 등록할 거고요. 등록인은 홍길동이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력 한번 할게요. 이렇게 입력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연식이 2022년 걸 넣겠다. 등록일은 20일인데 아직 차량이 생산되지도 않는 거를 연식을 넣겠다 했을 때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라는 내용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비주얼 베이직에 오셔서 입력해 오셔서요. 연식을 감가상각을 입력할 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TXT 연식이 공백이거나 또는 비어있거나 또는 TXT 등록일이 TXT 연식보다 작다면 우리는 셀즈 I,5에다가요 등록 오류라고 표시할 거예요. 입력이 잘못됐는데요 오류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조금 전에 계산했던 수식을 사용해서 계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이제 엑셀 폼에 가셔서 엑셀에 가셔서 모델 베베카 연식을 안 써볼게요. 등록일 강 강호동이라고 쓰고요. 입력 한번 해보면 오류가 발생했네요. 디버그 한번 가볼게요. 입력된 값 공백 연식을 TXT 연식 등록일 제가 어딘가에 오류가 있어서 표시가 된 것 같은데요. 네 보니까 TXT 연식에다가요 공백이라고 입력하지 않았을 때라고 돼 있는데 제가 공백 처리를 해서 이렇게 한 칸 스페이스를 줘서 오류가 난 것 같아요. 스페이스 한 칸을 띄우고요. 공배 입력하지 않았다라고 그냥 큰 따옴표 열고 닫고만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스페이스를 띄워서 그런 것 같고요. 잠시 확인해 볼게요. 다시 가서요. 얘를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입력에 가서 베베카를 입력하는데 연식 입력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강호동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입력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등록 오류 감가 차량 가격에 계산할 수가 없어요. 오류가 있어요. 라고 표시가 되었고요. 또 하나 또 오류를 좀 나오게 해볼게요. 콩콩카를 선택하고요. 연식을 입력하는데 현재 등록일은 2020인데 2024년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마찬가지로 입력 버튼 누르시면 입력은 되는데 감가 차량 가격을 계산할 수 없어요. 등록 오류라고 표시가 되고요. 다시 한번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입력해 볼게요. 2010년 차량 이고 강호동 입력한 상태에서 입력하면 정상적으로 계산해서 감가 차량 가격이 계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배 여러분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백 처리를 큰다운 뷰 열고 닫고 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스페이스를 이렇게 띄어나서 오류가 발생했던 거고요. 스페이스 띄우지 마시고 공백 입력되지 않았을 때라는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시저 작성하는 세 문항 각각에 대한 배점이 5점이에요. 이렇게 세 번째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다 하시면 우선은 이 문제는 우선 빼시고 나머지 문제를 다 푸시고 나서요. 시간적인 여유가 됐을 때 하나하나씩 문제 어떤 게 안됐더라 라고 찾아서 작성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급 기출문제 따라하기를 같이 시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